2020 도쿄올림픽 여자농구에서 한국은 A조에 속해 있습니다. 피버 랭킹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최하위입니다. 첫 경기로는 메달권으로 예상되는 스페인을 만났습니다. 스페인과의 상대 전적은 6전 전패였고 최근 경기는 매번 대패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3쿼터까지 1점차 적전을 벌이면서 0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4쿼터 초반 경기의 흐름이 급격하게 스페인에게 넘어가며 경기는 회대했습니다. 그야말로 젖잘 쌓였습니다. 13년 만에 올림픽 출전으로 강팀을 상대로 멋진 경기를 펼친 한국여자농구 정말 멋졌습니다.